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배울 표현은 진짜로 이거는 원어민이 밥 먹듯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안 쓰시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 표현은 배우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로 빈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뭐냐면은 figure out이에요 뭔가 이해하다 파악하다인데 이거랑 좀 비슷한 표현이 find out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썼었는데 솔직히 뉘앙스 차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막 썼어요 제가 근데 이 챕터를 이렇게 직면하니까 이 차이가 뭘까 그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름 돋는다니까요 그 차이를 인강에서 한 번 찝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와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이거를 계속 말했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만시간에 내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재원 선생님은 아주 독특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쵸? 훌륭한 영어 선생님들 너무 많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김재원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도 한국에서 독파하신 분들이 꽤 계시겠지만 훌륭한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그냥 영어를 습득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때 가셔서 대학교 때 가셔서 당연히 노력 열심히 하셨죠 근데 환경 설정이 확실히 좋잖아요 그쵸? 저도 여러분 브로컨 잉글리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학연수도 가봤고 뭐죠? 교환학생도 가봤고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브로컨 잉글리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그나마요 근데 김재원 선생님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독팔하신 거예요 영어권 국가에 여행조차 가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여행은 발리 한번 가보셨어요 그 다음에 통역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전문 통역사 출신이시고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셨고 그 다음에 통역사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죠 이 한국어 표현을 이 한국어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나 김재원 선생님은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영어 인강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영어 레벨이 좀 높지 않으면서 그냥 영어를 기초 수준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어린이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제가 인강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재원 선생님한테 그런 분들도 수업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진짜로 원탑이다 대한민국의 성인 영어회와 독보적 일탄은 누구다? 김재우다 이 책과 이 인강으로 공부 안 하시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래서 댓글 하나 보시면은 땡스님께서 The Art of Art라고 진짜 극찬을 해주셨고 최고 중에 최고인 거죠 진짜 릴리님께서 저는 원어민가 인강을 들으며 화상 영어를 하고 있어요 원어민가 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아웃스탠딩이라고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단어 활용 문장 이용 능력이 환상됨을 저도 느껴요 감사합니다 원어민 선생님한테 칭찬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 꿀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화 영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영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앱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강 먼저 딸딸딸딸딸 외우시고 혼자 독백으로 영어 연습하시고 원어민이랑 하셨을 때 아웃풋이 두 배 세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여러분 저 뭐죠? 어학연수, 교환학생, 대학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어학연수는 돈 많이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뭐예요? 단어 안 외워간 거 거기 가서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단어는 한국에서 외워갔었어야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문법이나 이런 표현들을 배우지 않고 가서 배우려고 한 점 픽업하고 쓰러 갔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강화하고 쓰러 갔었어야 되는데 유러피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학원 수업 조금 들었고 인턴을 하러 가요 무료 인턴을 아 나는 그걸 못했어 지금 이게 이제 벌써 10년 전? 이 정도 일인데 10년이 뭐예요? 아 10년은 퇴사한 게 10년이고 15년 전 이런 16년 전 이럴 때 일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여전히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좋은 앱도 있잖아요 일단은 김재호 선생님의 책과 인강을 씹어 먹고 하시고 단어는 어떻게? 영어 독립 단어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회화 다 외우고 거기에 일반 쌤 일반 일반 예문 켈리 쌤 예문이거든요 그게 원어민이 다 작문을 한 거예요 5살 어린이 예문과 일반 예문은 싹 다 외우고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더 기초를 다지고 싶고 내공을 쌓고 싶다 그러면 12월 초 11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인간관계론이 책이 나오거든요 원서랑 원서랑 번역본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번역본은 영어 공부의 특화가 된 여러분도 나중에 다른 번역본이랑 저희 번역본이랑 보시면 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나오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 그때 설명해 드릴 건데 그렇게 하시고 원어민 이제 선생님이랑 대열하시죠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아셨죠? 진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피겨아웃 배울 건데 김재현 선생님이 모델 이그젠플에서 그 네 번째 문장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딱 그것만 한 2, 3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냥 예술이에요 그거 보시고 저랑 우당탕탕으로 또 그냥 영어 노가리 까시면 되시거든요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2, 3분만 들으시면 돼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럴 때 과연 피겨아웃을 쓸 수 있느냐 전 지금 다섯 달째 쉬고 있는데 직업이 없이 어우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 정말 막막해요 자 보세요 너무 고민스럽다 막막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품사 그대로 영어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막막하다가 어우 소 프러스트레이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I don't know what to do 그렇죠? what to do to do next 이래도 원어민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직 상태가 오래됐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는 I can figure out what to do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아 그냥 이거는 영어 좀 공부 열심히 해본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막하다를 우리가 직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I'm so frustrated 주어가 I니까요 it's so frustrating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지호 선생님은 통역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영어를 독파했기 때문에 지금 3단 논법으로 우리 마음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rustrating도 좋지만 일단은 I don't know what to do도 괜찮다 쉽잖아요 저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무엇을 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I can figure out을 쓰는 게 더 맞다 진짜 예술이에요 I can figure out what to do next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원어민이 I can figure out my next move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봤던 드라마에서는 자기 딸에게 야 그건 네가 고민해서 알아해야지 뭐 해먹고 살지는 You should figure it out yourself 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 figure it out yourself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igure out이 아니라도 첫 번째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실직 했다 하면 자꾸 이런 표현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Unemployed I have no job 이런 것들 아니면 갑자기 당황스럽게 I got fired 이런 거 Fire는 해고거든요 Unemployed는 좋은 표현이지만 너무 레지스터가 높아서 너무 고급 영화같이 들려요 그냥 일반적인 아메리칸들이 평소에 쓰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섯 달째 쉬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I have been 제일 많이 쓰는 건 out of work예요 I have been out of work for five months 이렇게 써줘야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느낌 오시죠? 근데 이제 신문기사 같은 데서 실업률 이럴 때야 Unemployed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미소가 절로 나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섯 달째 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메인 센텐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걸 기승전결로 풀어내잖아요 그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전 다시 보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I have been out of work 머리에서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김지현 선생님꺼 영어를 이제 세 바퀴 돌릴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진도를 쭉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스타일로 진짜로 아주 독하게 뭐죠? 우당탕탕 복습 교실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 임무이자 제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영어 공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왜? 영어 공부에는 여러분 실패란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늘었냐만 있지 영어 공부는 제대로 하면 실패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어 독립 단어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정말 단계단계 할 수 있는 근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통계적으로 저는 그래서 자신 있어서 여러분을 포기 안 할 거고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 교실 끝나면 주기적으로 영어 발표대회를 여러분이랑 저랑 어떤 소그룹을 해서 밥 먹듯이 할 거예요 밥 먹듯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겠지만 일단 자신감을 틔우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 뭐냐 수준을 맞춰갖고 영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제가 정말로 이거는 퓨처 셀프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우리끼리 우당탕탕 해보면 음 저기요 죄송한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음 저기요는 음 헬로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죄송한데 익스큐즈미 캔 유 헬미 아웃? 딱 그래도 되겠죠? 그쵸? 나 아웃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몰라요 헬미 아웃이 저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캔 유 헬프미? 캔 유 헬미?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제 딸을 만나러 고려돼 가는 길인데 가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그냥 모범단은 모르고 해볼까요? I'm heading to I'm heading to 고려 유니버시티 to me my daughter but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하겠죠 뭐 다 문제없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범단은 볼까요? I'm on my way to I'm on my way to see my daughter at 코리아 유니버시티 아 좋죠 그 다음에 figure it out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길이 복잡할 때 쓰는 건 뭐다? figure it out I can figure out how to get over there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분이 네 당연히 도와야죠 sure I can help definitely I can help 어 그러니까 definitely도 여러분 저도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broken English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t's not that difficult 저는 not too hard가 아니라 It's not that difficult It's not too complicated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지하철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어 가는 길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download this app and then you can easily You can easily 어 근데 figure it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 You can figure out how to get there 어떻게 했을까요? 원어민은 모범 답안이 Here, if you download a survey app You'll be able to You'll be able to figure it out easily 이렇게 했네요 아 모범 답안 좋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직도 책상 조립하는 방법을 못 알아낸 거야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는 제가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 조립하는 거 우리는 이제 Assemble 이런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이전 강연 KC심 포인트에 이케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Puttogether를 제가 이제 그냥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 영어 세 바퀴 들으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Future Self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도 책상 조립하는 거 못 알아낸 거야 You don't know Still you don't know How to put together Put together this desk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했죠? You still haven't figured it out How to put together the desk 비슷하네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어 이거는 어렵다 저한테 메스가 안 떠오를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It's not arranged 그래야 되나? I don't like the situation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상황을 말하는 거 왜? 그게 짜증나는 거잖아 상황이 지저분한 게 I don't like this situation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전형적인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I don't like all this mess 이럴 것 같아요 아직 못했어 No, no, no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매장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해야겠어 I need help from the store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니까 근데 모범 답안은 뭐예요? I might need to call the store for help 이러면 되는 거예요 스몰 토크는 역시 확실히 여러분 그거죠 모델 이그젠플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죠 그쵸? 이번에는 시즌2는 스몰 토크를 했다가 시즌3는 다시 모델 이그젠플로 해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복습했을 때는 정말로 한글만 딱 띄워놓고 정말로 머리 터져라 머리 터져라 같이 복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장기기억으로 갈 수 있게 제가 진짜 도와드릴 거예요 아셨죠? 같이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보여드린 그 클립 있잖아요 인강에 진짜 그거는 최상이 오브 최상이에요 극강의 티칭 레벨이거든요 그건 진짜 아트에 가까워요 아까 우리 그 땡스님께서 아트 오브 아트라고 하셨잖아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아트 오브 아트에요 진짜 환상적이다 그래서 이 책과 인강으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에 관심 없는 분들도 혹시 누가 주변에서 영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야 김재우 영어에야 백과 인강으로 해 그 다음에 누구 생일선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누구 이거 생일선물도 이만한 생일선물이 없는 누군가의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죠 그쵸?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늘 우당탕탕 교실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